목요일로 자동 내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루안에 일주일간 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오늘 내일 또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 꼭 2등 하십시오 제 소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2등 하시는게 제 소원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일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와 마 참말로 진짜 형님들 예 여기 또 나왔죠 번호 하나가 하나가 나왔죠 1번이 확률이 뭐라 99.9% 다 확률이 예 한번 보십시다 예 한번 보자구요 예 여러분들 이런 자동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말로 자기동 쓰면서 맞잖아요 자 뭐 특이상 걱정 안했단가 특이상 있나요 자 24번 뽀뽀였구요 24번 뽀뽀 1번 그 키스한 주의를 18 20번 13 20 stem 201을 잘 보라구요 아시겠죠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다음차 가겠습니다 예 예예 예예 자 C3839 25283744 07394041 자 이게 3년 번이 나왔드다 394041 3년 번이 나왔습니다 39404 예 3연번 나왔다 39404 예 3연번 나왔습니다 잘 보시구요 예 자 로또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상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뭐 잠깐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뭔가 예 예 아니 내가 해야지 나오지 뭐 안하는데 뭐 나옵니까 아니 1등이든 2등이든 내가 해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자 세번째 장입니다 41번 41번 뽀뽀 그 다음에 또 뭐 특이상이냐 특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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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하다가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아니 1등이 쉽게 되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1등이 전국에서 예 6명 7명 4명 이렇게 나옵니다 예 힘들어요 그렇게 2등이든 여기가 아 예 아시겠죠 41번 뽀뽀 맨 끝에 이런 상놈새끼들 41번 뽀뽀였구요 자 아 이거 좀 이게 좀 느낌이 쎄야죠 3536 대각선이 쌍대각 쌍대각이 3536 쌍대각이 예 3536 쌍대각이 예 3536 쌍대각 좀 수상하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예 구독 안하신분들은 알림 설정 예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제가 영상 올리면 알람이 갑니다 예 자 마지막 장 어 먹고 이거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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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상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자 특이상 있나요 없나요 자 뭐 뽀뽀도 없고 키스도 없고 3년번도 없고 예 특이상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들시고 에 자 항상 힘내시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예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